리얼라이프 알시랩입니다. 차 이름은 500이 아니라 550입니다. 배터리, 모터, 변속기 중에서 제 특이한 것은 몇 가지가 조금 더 없게 됐구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모터가 엄청 갔어요. 775모터. 서밋을 잡아먹는 모터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트랙셔라비 서버가 있는데 얘가 많이 갔어요. 지금요. 서버 이름은 서버 이름이 036이네요.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니까 036 서버라고 있는데 이 서버가 1151MG 그대로 딱 맞습니다. 115MG 보시면 서버가 있네요. 아마 서버에서 여기 안에 구리스를 넣었다고 하셨나요? 구리스? 구리스 넣으시면 안돼요. 여러분 저도 옛날 때 방수 서버를 만들려고 구리스 넣었는데 구리스가 전도 역할을 해가지고 전선이 타고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께서 서버가 죽은 것은 이렇게 1151 서버. 1151 서버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1151 서버로 교체하시는데 이게 G550. G500은 안 맞습니다. G550만 맞습니다. G550만 호환됩니다. OK 잘 봐주세요. G550은 1151MG 기어를 씁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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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